투석전으로 경찰과 대치한 대학 시절. 나 역시 선배 친구들과 함께 투석전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보내기도 했다. 그때 전북대 구정문 도로 안과 밖에는 유난히도 자갈이 많았는데 그 자갈에 우리들의 분노와 항의의 마음을 꽁꽁 싸담아 힘껏 내던졌던 것. 방석무를 쓰고 우리 앞에 서있던 경찰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대립을 강요하는 독재정권에 더 심한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최류탄 연기는 아무리 견뎌보려 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최류탄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게 너무 억울해.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그 시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대학생들은 어디선가 다른 친구들도 지금 우리와 같이 싸우고 있을 거란 연대감 속에서 얼굴 아마 마주친 바 없이 모두 동제가 되고. 친구로 여기던 시절. 잔인한 사월이란 영국신의 시구전은 매쾌한 사월, 잔인한 시절, 잔인한 청춘 등으로 변주되어 이해되곤 했다. 이처럼 진리탐구, 실천역량 배양과 같은 대학 본연의 기능은 장기집권을 꾀한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고, 휴교령 속에 괴괴한 정족에 파묻혀 있는 대학 캠퍼스는 마치 텅빈 중심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 나는 교육환경이란 캠퍼스 내에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사회가 비정상이면 결국 교육도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한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이 교육에 있다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 그렇다면 또 좋은 교육환경을 통해 미래인재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한다면, 사회의 정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 그게 당시 얻은 깨달음이었다. 법이란 무엇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다녀야 하고, 법조인이 되길 원한다면 법대에 다녀야 하는 이유가 단지 효과적인 지식의 전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와 같은 태도로 한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학 수학기간 동안 법조인의 자세, 의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고민하고, 마음과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기가 바로 법대생, 의대생 시절일 것이다. 공대생, 상대생, 인문대생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축적만큼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이걸 법대에서는 법정신이라고 했다. 법대생이란 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학생인 것이다. 법에 관해 복잡한 정의가 많지만, 법대생 시절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관념은 법이란 상식의 기초를 둔다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무리 정교한 법률이라고 해도, 인간이 만든 법조항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고 규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간의 보편이성에 기반을 둔 상식적 판단이 법률가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전문가라고 할수록 자신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난해한 어비를 구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법학 전문대학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들만의 생각과 체제에 갇히게 되면, 실제 법률적 도움이나 판단을 청하는 대중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형법을 전공한 이후 이런 내 생각은 더욱더 굳어졌다.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의 선고 한마디에 의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일이었다. 법조계의 실망감, 깊은 회의감 느끼다. 아이러니컬하게 되어 내가 대학을 다닌 시기는 이와 같은 법정실에 대한 고민을 절로하게 만드는 시기였다. 독재 시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률적 규제와 조항이 많았던가. 모두 상식에 반하는 조치들이었다.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권력자에게 기생하여 그러한 규정들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들, 또 그것을 금과 옥조로 여기며 적용하고 판결하는 법조인들에게 실망하여 과연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인가 회의할 수밖에 없었다. 상식이 지배해야 온당한 현실과 상식을 벗어난 법적 규제 사이에서 매일같이 파열음이 이뤘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같은 파열음은 나바 같은 법대생들의 가슴에도 균열을 일으켰다. 법학계의 고전적인 질문,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논란은 내 가슴에서도 이뤘고 강의실 안에서 뜨겁게 불붙었으며 학교를 벗어나면서도 법대생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았다. 시민 정황권에 대한 논의만 나오면 금세 토론은 뜨거워졌다. 부정한 국가 권력에 대해 시민은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가? 저항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모두를 고통스러운 번뇌에 빠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양산된 각종 규정과 현실의 충돌 사이에서 법률적 정의가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면서 상식에 기초한 자연법적 법의 의식과 이른바 법실증주의적 사고 사이에서 나와 선배들은 부정한 국가 권력에 대해 시민은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가? 저항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모두를 고통스러운 번뇌에 빠지게 했다. 이와 같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양산된 각종 규정과 현실의 충돌 사이에서 법률적 정의가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면서 상식에 기초한 자연법적 법의 의식과 이른바 법실증주의적 사고 사이에서 나와 선후배들은 절망하기도 하였다. 합법으로 과장한 불법의 시대 때로는 뻔뻔한 위법이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시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했던 명언들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최상의 법률적 행위는 조정과 타입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오히려 과다한 국가공력의 우리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했던 명언들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최상의 법률적 행위는 조정과 타입이라고 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오히려 과다한 국가공력 공권력의 남용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나는 일종의 법률 만능주의를 혐오하게 됐다. 모든 것을 법대로 해결하자며 고소고발을 일삼고 당사과장은 충분히 원만하게 타협하고 조정이 가능한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사회는 필요 사회일 수밖에 없다. 교수들이 강단에 서서 법대생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 있다. 법을 조금 안다고 해서 매사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하수 중의 하수이고 사회의 통합 분위기를 해치는 암적인 존재이니 대화바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국과의 법률은 공동체의 구성원과 가치를 지닌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실적 고민이 깊었겠지만 유신헌법이란 기괴한 법률적 질서로 인해 발생한 국가적 혼란과 충돌을 바라봐야 했던 법대생들의 고민은 하층 깊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6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국정을 농단함으로써 촉발된 촛불집회 과정에서 나왔던 이게 나라냐라는 고민이 1970년대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했다. 법률이란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고 교육이란 공동체의 미래를 존속히 하는 일임에도 당시 나라 안의 법정신은 실종되고 교육은 유신정권이 만든 국민교육헌장이란 문서가 상징하듯 정권에 의해 근본부터 뒤흔들리고 있었다. 아마 이런 고민이 후일 내가 고시를 통해 입심양명하는 길 대신 법학자로서의 삶을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다시 또 선택의 기로에 서다. 휴교령의 와중 법민과 회의가 아무리 깊어도 시간은 흘러갔다. 법대 신입생이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새 나는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당도하고 있었다.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집안 형편이 전보다 약간 호전되겠다곤 하나 아버님의 병세는 더욱 위중해지고 있었고 기울어진 가세는 회복될 조짐이 없었다. 그리고 휴교령을 비롯한 각종 포고룡 속에 자유로운 지성의 터전이 돼야 할 대학 캠퍼스에는 위축되고 휴교령의 와중 법민과 회의가 아무리 깊어도 시간은 흘러갔다. 법대 신입생이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새 나는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당도해 있었다. 또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집안 형편이 전보다 약간 호전됐다고는 하나 아버님의 병세는 더욱 위중해지고 있었고 기울어진 가세는 회복될 조짐이 없었다. 그리고 휴교령을 비롯한 각종 포고룡 속에 자유로운 지성의 터전이 돼야 할 대학 캠퍼스에는 위축되고 경직된 의무람이 더 크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학교 교문은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고 있었고 대학 시기를 내 삶의 중요한 결정 시기로 여기고 있던 나는 늘 지적 갈등에 허덕이고 있었다. 내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학교와 교육과정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는 법이었다. 그게 학교의 존재 이유였다. 질문이 있을 때 그 답을 학생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면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문답과 대화는 늘 끊이지 않고 이어져야만 한다. 번벌한 휴교령의 지적 갈등 심화 난 이런 점에서 산교육이란 각 개인마다 잠재되어 있는 각각의 능동성과 자율성이 대화를 통해 살아나가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휴교령이 반발하는 가운데 나의 학부 지도 교수님이었던 허영민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언제부터 눈여겨보셨는지 허 교수님은 휴교령 중이나 방학 중에도 곧잘 나를 부르셨고 그때마다 나는 논문자료 검색이나 정리, 교정과 같은 일을 도와드렸다. 허 교수님이 나를 불러 당신을 돕도록 한 이유는 내가 성실하기도 했지만 서체가 정갈하고 한자와 외국어를 잘 알고 쓸 줄 안다는 게 크게 작용했다. 제자로서 교수님을 돕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지만 내가 교수님의 부름을 있을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연구실로 달려갔던 이유는 이렇게 교수님을 도우면서도 오히려 내가 더 크게 배운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원래 강의실에서 정상적으로 교수 학습돼야 할 수업이 휴교령들에 의해서 저지된 상황이다 보니 이같이 교수님 연구를 돕는 일을 통해 어깨너머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주로 허 교수님 일을 도왔지만 휴교령으로 텅 빈 학과에 자주 얼굴을 내밀고 인사를 드리다 보니 그때부터 학과 교수님들에게 조금씩 내 존재가 각인되기 시작했던 모양이다. 졸업반인 대학 4년이 되자 지도교수님을 비롯한 학과 은사님들 대부분이 내게 대학원 진학을 생각해보란 권유를 하셨다. 은사님들의 말씀은 따뜻했고 진정어린 배려를 담은 것이었지만 나는 선뜻 교수님들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대답을 하지는 못했다. 집안 형편의 대학원 진학 고민도 이처럼 망설이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나같은 가정 형편에 대학 졸업반이 될 때까지 학업을 이어 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대결한 일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오래 참고 기다려온 막바지 시간에 도달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얻어 집안 건설을 제대로 할 때를 기다리며 지금껏 달려왔던 것인데 다시 또 대학원에 가서 학업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들의 기다림도 길어진다는 뜻이었다. 취업과 돈벌이를 유예하고 공부를 할 만큼의 여유가 내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보다도 더 나를 망설이게 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법대생들의 로망이라고 할 고시 도전에 대한 미련이 그것이었다. 전북대 법대로 대학 진학을 결정하던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 고시에 합격해 그동안 힘들게 참고 살아왔던 내 청춘에 대한 보상을 받고픈 욕망이 자리잡고 있었다. 대학 진학 중에 고시 합격하는 이들도 없진 않지만 대개 법대를 졸업하면 책 보따리를 싸 짊어지고 한적한 사찰의 방을 얻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시 준비에 매진하는 것이 당시 고시 준비생들 대부분이 밟아가는 코스였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들어갈 만한 사찰들도 조심스럽게 물색해보던 때였다. 즉 대학원 진학은 내가 생각했던 내 미래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지였던 것이다. 청소년기 이후 대학 졸업반이 될 때까지 줄곧 선택과 선택에 따른 책임이 내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원리였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 언제나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대학 졸업반에 이른 나의 선택이란 사실상 자신의 진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라는 생각도 나를 망설이게 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길이 가족들이 원하는 길인가? 내 고민은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란 결국 현실에 대한 진단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구분해야 아쉬움도 빨리 사그라진다.